살아가기 좋은 이 계절으로 다시 돌아오고. 커플 매치도. 망상족 맞춤형 K. 러브러브 커플 퀴즈. 오케이, 오케이. LED 화면에 드라마, 영화, 만화의 주인공이 뜨면. 해당 주인공의 연인의 극중 이름을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흑바이가 나오면. 올리브.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입니다. 사진도 나오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그렇지. 혜리, 혜리 손 들었어, 혜리. 오해영. 전화! 역시 드라마 쪽은. 드라마 쪽 최고야. 보여요. 주세요. 돌리. 주영. 공실이. 맞았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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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서현아! 오! 오! 공실이, 공실이. 공실이. 공실이는 어떻게 알아? 제 가족이 예전에 비디오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봤어요. 공실이는 참고로. 공실이는 핑크색이에요. 맞아요. 비디오가게 했다는 얘기지. 비디오가게. 비디오방은 달라. 비디오방은 좀 뉘앙스가 달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주세요. 키. 그렇지, 키. 3, 2, 1. 실패. 기회는 다른 분에게. 드라마가 뭔데. 그렇지. 나를. 성. 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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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드립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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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영. 정답. 옥영. 경광세와 옥영. 우리 가스문은 전혀 첨 부는 사람들이래서. 난 마님인 줄 알았어. 마님. 마님. 정한 팀 맞췄어. 엄청 넓네요. 장판 화목이지 이제. 갑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윤세리. 에이, 너. 진짜 퇴근적이다. 이거 난리 났던 거잖아. 너무 쉽다. TVN 드라마. 난리가 났었지요. 사랑의 불씨차가 아니라 사랑의 불씨차. 무슨 동무. 그렇지, 무슨 동무. 현빈 동무. 현빈 동무. 현빈 동무. 현빈 동무. 나 이거 코빅에서 했었어, 이거를. 아, 맞네. 했잖아, 그거. 내가 받아서 형. 나가야죠, 나가야죠. 문세윤. 가만있어. 그러면 리정혁 동무가 알아보기 전에. 얼굴을 좀 바꿔놔야겠습니다. 세윤. 리정혁 동무. 리정혁 동무. 아,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근데 리정혁인 거 알았어. 실패. 아니요? 리정혁. 정답! 리정혁 동무는 아니었습니다. 리정혁. 맞네. 리정혁 동무만 이름 다섯 글자잖아. 리정혁 동무는 아닙니다. 아, 세윤이 불쌍해. 아, 근데 이렇게 날목하는 거 여기서 직접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 떡살 박미선. 그리고 문세윤 갑니다. 요즘 드라마. 제법, 제법. 요즘 드라마. 오. 제이비. 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글자만 얘기해. 한 글자만. 한 글자만. 한 글자만. 원. 제이비. 한 글자라도. 쓰리. 원. 실패. 마크. 한 글자라도. 쓰리. 홍썰. 잠깐만. 홍썰. 다시 한번. 홍. 홍. 설. 홍연. 맞았어요? 정답! 웬일이야, 웬일이야. 홍. 홍. 설. 고마워.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한예슬 씨. 우리 나상실 떴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는데. 나상실. 오지호, 오지호 선배님. 오지호 선배님. 오지호 선배님. 그래, 그래, 그래. 오지호, 오지호. 오지호, 오지호. 아, 이거 아니. 며칠 전에 오지호 씨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거 봤는데. 야, 방송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철수? 손 빼고 맞습니다. 넋살. 김철수. 피우. 실패. 피우. 안철수. 피우. 안철수. 야, 너네. 되게 정치적이다. 아니, 아니. 이름이니까. 성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 당연하지. 그럴 수 있죠. 실패. 진영. 고철수. 고철수. 실패. 넋살, 넋살. 정철수 씨. 정철수. 피우. 실패. 피우.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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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MBC 황성의 커플. 나상실의 파트너는 장철수였습니다. 주세요. 주장. 이거. 초성. 이거. 초성. 이거. 미선. 미선. 차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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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 맞습니다. 실패. 나래. 나래. 순정남. 어? 실패. 약간. 알어? 냄새남. 알어? 냄새남. 그만. 그만. 어? 돼. 방귀남. 뭐라고요? 방귀남. 성이 방이고 이름이 귀남이에요.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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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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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주세요. 고혜정. 이거는. 고혜정. 차승원. 차승원. 드라마 최고의 사랑. 맞아. 최고의 사랑. 저 드라마는 다 맞는데. 세윤. 박도진. 박도진. 한 글자 맞습니다. 무슨 진이구나. 성만 맞히면 돼요. 그래? 성. 이름 맞히세요. 미선.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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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고, 지니야. 네가 그런 부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미선. 이름 맞히세요. 두 글자 비었습니다. 미선. 미선. 진이야, 진. 오진 남았고. 진이야, 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에는 진이에요. 진이요? 진이에요. 오, 진이. 진. 진. 진선미? 진선미 아닙니다. 진선미. 원래. 가자. 세윤, 뭐라고요? 나, 나, 나. 세윤. 아니, 저기 오진이. 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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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고.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저기. 자, 침착. 독고. 독고, 독고진. 독고, 독고. 독고진? 독고, 독고진? 또 독고야. 독, 독, 고, 진. 독고진이 이상하다. 정답! 드디어! 독고진!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독고, 독고! 난이도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됐죠? 네. 이제. 주세요! 행랑아범! 행랑아범! 세윤! 행랑어멈. 실패! 행랑어멈. 바로 어멈을 붙여. 제이비! 그렇지. 한안댁이요. 뭐라고요? 한안댁. 저랑!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미스터 선샤인. 아니, 이걸 어떻게. 전과 저것 때문에 인력 꺾고 수입이 팍 줄었다고 하네요. 하만떼. 하만떼. 아, 예. 아,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이야, 문세훈 좌절하네요. 아이고. 행랑아범에서 행랑어멈을 얘기하면서. 무너집니다. 행랑어멈. 암엄이 나왔으니 어멈이 나온다. 행랑어멈. 세윤이가 제일 좋아할 맛이거든. 제일 좋아할 맛이. 제일 좋아할 맛이. 고창이 쪽파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갔는데. 장난 아니죠? 술을 뭐지, 술을. 그래. 이거는 술 먹고 먹어도 좋고. 그렇지. 먹으면서 먹어도 좋고. 먹으면서 먹어도 좋고.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여요. 가자. 주세요. 자, 이승기 씨 황태자. 황태자. 그렇죠, 황태자. 얹어봐, 빨리. 저기, 저기 딸 칠공주. 그렇죠. 아, 어떡해. 소문나 칠공주. 그래, 막내딸. 네. 미칠이 모이는 애들이잖아. 김백, 동현. 동현. 김백설. 김백설. 이유는 왜 김백설이에요? 기억이 안 나. 아니, 공칠공주. 백설공주야, 칠공주인가? 김백설. 일곱 난장이. 우와,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너무 머리를 좋아하셨네. 일곱 난장이. 실패. 머리가 너무 좋아져. 백설공주야, 일곱 난장이라서 김백설. 내가 렐라 받을까, 렐라로? 미선. 미선. 시치리. 시치리. 이 점점 이상한지 이름이. 실패. 사람 이름이요? 나네. 372. 372. 한 글자는 맞았는데, 다들. 한 글자는 맞았는데. 그게 가운데는 아닙니다. 이제는 딸들을 더 이상 낳지 않겠다. 공공주. 안겠다. 마지막. 이제. 미선. 닫히리. 딸들은 이제 닫히리. 눈을 닫겠다. 실패. 넉살, 넉살. 김막칠. 막칠 실패. 칠 실패. 나네. 김종칠. 이름 맞습니다. 성성성성. 어차피 따님들 이름이 덕치리, 설치리, 미치리, 칠자돌림이니까 종칠이는 어떨까요? 땡친거나 종친거나. 종칠이? 세윤. 구종칠. 실패. 공종칠. 왕종칠. 미선. 강종칠. 실패. 미선.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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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칠. 한 글자. 독고종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독고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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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고, 제갈 아닙니다.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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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 나오게. 혜리. 혜리. 나종칠. 혜리. 혜리. 혜리! 혜리. 혜리. 혜. 나종칠이 지금 얼트 튀어나왔는데. 정답입니다. 나종칠. 나종칠. 맞아. 들어갔어요. 게임합니다. 10줄 3개 나오고요. 너무하다. 야, 이 씨. 최종. 야, 잠깐만. 이거야? 성화 아니야, 성화? 얼굴 크기의 아이스크림을. 너, 네가 전쟁 시작한 거야. 사실상 결승전 문제 보여주세요! 오근세 씨. 이정원, 이정원. 분명 다 맞혀. 정은이, 정은이. 정은이, 제 뭐 두고 왔구나. 무슨 여사인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제발 힌트 들어갑니다. 한국 문학의 미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완전히 미쳐있는 것 같아. 김문미? 문 미쳤다 해서 미? 김문미? 실패! 승! 문학광.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문학광. 두 글자 맞습니다. 문학. 문광! 문광, 문광. 문광이야. 저는 문광이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 박한영, 박호, 권세 씨. 진짜 맛있다. 아유, 맛있다. 미선! 미선! 장문광? 장문광! 성 틀렸습니다. 성이 틀렸어? 정문광. 실패! 세윤! 정문광이야. 실패! 나? 실패! 미선!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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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나온다. 내가 볼 때 언젠가 독고 나와. 독고. 무조건 나와. 독고를 너무 좋아하네요. 실패! 제가 분명히 힌트 내어드렸죠. 한국 문학을. 미선! 한문광! 실패! 넉살! 국, 문, 광. 실패! 국, 문, 광. 국, 문, 광. 한국 두 글자에서 미선 씨는 한자를 선택했고 넉살은 국을 선택해 넉살이 정답을 차지합니다.